인천시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유정북 인천시장은 8일 김도읍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. 유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서둘러 입법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한편 인천시는 시민 110만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는 한편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와 법원 행정처, 기획재정부의 유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.